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존재가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신의 정체성을 정말 바르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지금과 같이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든 간에 그렇게 자신의 뇌가 인식하고 있는 대로 자기도 모르게 그게 알든 모르든 인식한 대로 행동을 하기 때문에 자신의 바른 정체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경쟁사회와 비교를 통해 우월한 것을 뽑는 이런 문화 풍토에서 많은 사람들은 계속 수없이 비교를 당하면서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 분위기에서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 대한 왜곡된 자아상이 생기죠. 형상이 생기고 왜곡된 정체성을 자꾸 이렇게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학교 가면 성적으로 비교되고 어디를 가도 외모와 가진 거 엄친하냐 흑수저냐 금수저냐 하면서 뭔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자꾸 나도 모르게 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그렇게 생기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이 아니라 어떤 외부로부터 받은 어떤 내가 이렇게 자아가 형성될 때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만나고 또는 그런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면 자신에 대한 정체성으로 인한 마치 자기가 진정한 내가 이런 존재인가라고 착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평소에 자기가 알든 모르든 스스로를 인식하고 있는 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거듭난 백성이 될 때 변화될 때 그냥 이전과 다르게 이제는 교회당을 다니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고 있고 교회가 원하지 않는 건 안 하고 있고 이런 정도로 아는 거는 이거는 우리가 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모습도 변화된 그 증거 중에 하나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가치, 삶의 방법, 그 모든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다. 이 성경 가운데 있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그래서 변화된 나는 누군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 상황과 사람과 모든 건 다 지금 다 똑같은데 지금 나는 분명히 변화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변화된 나는 누군가. 이 사실을 바르게 하는 게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된 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나, 그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바른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이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경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거듭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들은 지금까지 어떤 교회든 간에 성실하게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사실상 최우선적인 사명으로 삼고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변화된 성도들이 참된 자아상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해 온 거죠.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 강단이 하는 일은 성도들의 무슨 편의를 봐주는 게 아니라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거, 이게 교회와 강단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른 정체성이 담겨있는 이 성경을 기준으로, 이 성경에 대해서만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일반적인 설교를 할 때 대체로 본문 설교를 한다든가, 제목 설교를 한다든가, 강의 설교를 한다든가, 또 교회 역사에 따른 어떤 교리 설교 같은 이런 것들을 주로 설교를 해오고 있거든요. 모든 설교의 목적은 아까 말한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리고자 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설교 방법들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단점이 되는 건 뭐냐면 성경 전체의 역사 이야기를 모른 채 그냥 어느 특정한 부분과 사건만을 소개하는 사람에게서 듣고 그걸 중심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물론 그런 설교를 들을 때도 우리가 은혜가 되고 굉장히 좋지만 그러나 정작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본연을 받은 그곳에서 홀로 서서 하나님의 백성답은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삶의 현장에서는 자꾸 혼란이 오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계속 주변에서 나의 새롭게 된 정체성이 아니라 과거의 정체성,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정체성을 계속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전체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의 부분만 붙들고 있다 보면 계속 꼬리를 밀고 나타나는 그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혼란이 올 수밖에 없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창조주로서 나를 구원하신 그런 분으로서 그렇게 나에게 주신 인격적 자유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이제 그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전체를 보지 못할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요. 그런 성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어떤 설교의 방법. 그러니까 뭔가 성도로서 정말 나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그리고 목사가 되고 나서 이런 설교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뜻을 전체적으로 하는 이런 설교 방법을 알기 전까지는 항상 주제 설교와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솔직히 내 자신이 먼저 늘 혼란 속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나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었던 진정한 거듭날 수 있었던 그 방법은 바로 뭐였냐면 이게 이 설교의 방법이 성경과 역사를 가지고 저 성경 전체를 보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산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창조로부터 그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 이루어오신 하나님의 그 일들과 왜 그런 일을 해오셨는가. 그리고 이제 결국 이 세상의 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까지 그 전체적인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마무리하는 그 역사. 그 역사의 자초지정을 알게 하는 거. 이게 정말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오면서 목사가 되기 전, 또 목사가 되고 나서도 바르게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런 방법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설교는 생세계 1장 1절부터 게시록까지, 게시록 마지막 절까지 큰 흐름에 따라 이제 연대기적인 순서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살펴서 성도들이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틀을 배울 수 있게 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시작하셨고, 그리고 어떤 역사가 있었으며,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사 속에 있고, 또 우리는 앞으로는 어떤 역사로 흘러가게 될 것이다. 이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강의 설교 같은 경우는 성경 66권 중에서 설교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성경의 한 부분을 발췌해서 그것을 본문으로 선택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지만 연대기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이 설교는 성경 전체를 역사 순으로 그냥 빠짐없이 살펴가면서 성경이 기록된 원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배울 수 있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의 자처주정을 바르고 빠르게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성도들이 성경 안으로 들어갈 때 성경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듭나게 하는 그 길로 인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주제설교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설교들을 통해서 듣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하이라이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막 찬란하게 빛나는 하이라이트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깊은 계곡 같은 어두운 그런 길들도 성경에는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면에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이라이트 부분보다는 정말 그 어두운 깊은 계곡의 이야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대체로 보면 그런 어두운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고 그 찬란한 봉우리만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이제 성경 안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만 먹게 되고 갖고 싶은 것만 갖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해의 큰 원인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간에 전체를 바르게 보지 못하면 자꾸 왜곡되게 해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성경을 역사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배우지 못한 그런 사람들, 성도들, 교인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전체를 모르는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옳은 말, 좋은 말들, 재미있는 말들을 할 수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일들을 이해하기는 그 심정을 이해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왜 이랬을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면서 왜 이렇게 진노하실까? 이런 부분에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성경을 연대기적인 순서로 살펴서 하나님이 이루어오신 역사와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과 그 의도를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설교 형태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든지 간에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준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역사를 놓고 볼 때 이 사건은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은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 설교는 이를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바르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순서로 다 자초주정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믿음에 대한 이 교리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 교리가 이 말씀에 이 역사 속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런 주장을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안목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지금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살펴가듯이 성경 전체를 파악하는 청사진부터 우리가 꾸준히 계속 살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집중해서 보면 얼마든지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한 달만 정말 집중해서 본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일에 한 번 모이는 설교를 가지고 이걸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끊어져서 듣게 돼서 저도 참 마음이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자꾸 이제 설교가 길어지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뭐 어차피 세월이 많은데 뭐 그냥 조금씩 조금 들으면 되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드라마 한 편을 봐도 영화 한 편을 봐도 한 두 시간짜리 영화를 한 30초씩 끊어서 한 3년에 걸쳐서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내용이 기억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그 내용이 기억나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주일날 들은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묵상을 하고 살피고 계속 되새겨서 그 내용이 끊어지지 않게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그래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한 셀 예배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잘 살펴 가도록 하십시다.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우리가 이런 순서를 따라 살피고 있는 성경의 연대기 그 역사는 어디입니까? 지금 바울이 3차 전도여정을 마무리하는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원래 3차 전도여정의 핵심 그런 거점 도시였던 에베소에서 다시 이제 마케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 지역에 갔던 그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 3절에 보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그러니까 거기 고린도죠. 고린도에서 3개월 위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안정을 도왔을 것이고 또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던 로마로 보내는 편지도 써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기도 한 거고 우리가 그때 거기를 살핀 거죠. 그리고 보면은 그 시기에 그 이제 그 고린도 쪽에서 이렇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마케도니아인데 마케도니아의 그 서쪽 그러니까 이탈리 쪽으로 이탈리 쪽으로 이제 닿아있는 그 도시가 이제 일루리곤이라는 지역이었는데 아마도 그쪽에도 선교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때 그러니까 여기서 수리아는 시리아의 그 안디옥을 말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계속 그 전도 그 여정을 시작한 그곳 물론 이제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는 그런 여정은 있지만 이제 수리아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야려고 공모함으로 마케도니아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아마도 그 6월절을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했던 거로 봅니다. 자기가 이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계속되는 바울의 전도여행 뭐 갈라디아 지역 마케도니아 아가야 뭐 특히 소아시아 지역 이런 데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뭘 했습니까 유대인 회장을 먼저 찾아갔고 거기서 보금을 전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율법 중심의 정체성을 가진 유대인들과 계속 충돌을 일으켰죠. 아주 심하게 충돌을 일으키게 되면서 그런 바울의 소식이 이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 속에 자꾸 이제 전달이 되면서 제1의 경계 대상이 됐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정치 세력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율법주의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그런 사람들이 또 이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사람들이 볼 때도 이거는 뭐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던 것처럼 바울도 이건 제거해야 된다라는 제거 1순위 대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바울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물론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보금에 들어오는 준비된 영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살펴던 것처럼 그를 음해하고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율법주의자들의 암살 위협이 늘 있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원래 바울이 3차 전도 요정을 마치면서 고린도 지역에 가서 거기서 이제 모아졌던 그 지역에서 모아진 구제 현금을 다 가지고 6월절 전에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한 건데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암살 소식이 들리면서 결국 고린도에서 배를 타지 못하고 육지길을 육지행을 택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다시 북쪽으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돌아서 그렇게 가려고 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4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대살로니카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벳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러 사람이 같이 동행하고 있죠. 왜 이렇게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함께 동행을 하게 됐냐면 이전에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때 바울을 그 음해하려는 그런 사람들이 바울이 지금 각 지역에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돕자 그러면서 구제 헌금을 모으는 이걸 가지고 꼬투리를 잡았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교회의 대표들을 다 함께 모아서 모아진 거액의 이 구제 헌금을 투명하게 예루살렘으로 진짜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행자들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와에서 우리를 기다리다. 그러니까 먼저 이분들을 보낸 거죠. 드로와 지역으로. 그래서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무교절이 6월절이니까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와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일해 7일을 머무니라.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로 불리는데 출애굽을 위한 6월절 절기 기간이 시작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없는 그런 빵 무교봉을 먹어라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면서 무교절이라는 명칭이 생긴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교통편이라는 게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행을 하는 거니까 사실 여행의 계획은 있어도 어떻게 될지는 예측 불가능인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배를 타고 가면 일단 배를 탄 이상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예상은 될 수 있으나 중간에 풍랑을 만나든가 어쨌든 무슨 일을 만나거나 또 바다에서 무풍지대라는 게 있잖아요. 그때는 동력이 있는 그런 어떤 엔진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전부 바람으로 가는 거였기 때문에 무풍지대 같은 데서는 그게 바람이 불 때까지 그냥 거기서 머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계획은 확실하게 해도 언제 도착한다 이거를 예측하기는 굉장히 불가능한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바울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곧바로 가지도 못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드로아에서 무교절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드로아까지도 못 가고 빌립보에서 무교절, 유교절을 지키게 된 거고 유월절을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무교절을 지내고 이제 배를 탄 거죠. 그래서 5일 후에 팀 전체가 이제 드로아라는 그곳에 모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도를 잘 참고하면서 보십시오. 그러니까 드로아는 지난번에 고린도 문제 해결 때문에 그 디도를 만나러 올라가다가 들렸던 곳이잖아요. 그때 갔을 때 집회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너무 심각했기 때문에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그냥 그곳을 지나쳐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드로아 사람들이 막 기대를 가지고 모였다가 좀 섭섭하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고린도로 보낸 결국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급한 마음에 이제 드로아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냥 어떻게 무관심하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던 그거를 좀 만회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번에는 거기 보니까 7일을 머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7절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 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그러니까 바울도 한 번 말씀을 하면 굉장히 길게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려면 구약의 역사를 다 훑어야 되니까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다 보면 아무래도 빨리 끝날 수는 없겠죠.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성경이 지금처럼 66권 신약이 없고 구약 39권 정도만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굉장히 그렇게 쉽게 끝낼 수 있는 분량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이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8절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득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그때 집회는 무슨 찬양이나 이런 게 있었겠습니까? 다른 잡다한 것이 없었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집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 전해지니까 다 사모호에서 모이긴 했지만 피곤한 건 피곤한 거니까 말씀을 듣다가 한 청년이 졸다가 떨어졌어요. 그것도 3층 정도의 높이였는데 그런데 죽은 겁니다.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게 죽은 게 아니라 기전할 거다 그렇게 추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죽었다 살았던 그건 큰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의사였던 누가가 적고 있는 사도행전이라는 걸 감안하고 또 그곳에서 누가가 직접 목격한 의사로서 목격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적은 거기 때문에 그 떨어진 청년은 분명히 어쨌든 그 순간 죽었던 것은 확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내려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마치 그 엘리사 선지자가 그 순애녀인의 아들을 살릴 때 했던 것처럼 그 아이 위에 엎드렸더니 그 아이가 살아났다. 그 청년이 살아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20장 10절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11절 올라가 떡을 떼어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는데 전화위복이 된 셈이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보금전파의 기회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죽었던 사람이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살아났으니까. 그러니까 같이 졸던 사람까지 확 깨서 완전히 말씀에 집중하는 기회가 됐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밤새 철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면 바울이 지금 각 도시를 돌며 짧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런 시간 동안에도 그가 했던 것은 짧으니까 이 말 저 말 빼고 좋은 말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창세기의 근본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오셔야 됐던 이유 오신 것과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재림의 그 순간까지 그 이야기를 계속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전도였고 그게 보금이었던 거죠. 물론 게시록은 그때 완성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한 얘기가 대살로니카 교회로부터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이미 바울은 항상 창세기 시작으로부터 적어도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까지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런 사실이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해야 될 사실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도 보금을 전하는 성도로서의 할 일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는 사실 잊지 말고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들을 향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고 사랑과 교제에 떠올 때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로서 바울과 같은 삶을 살 정도로 완전히 주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이 변화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좀 차분히 되돌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의미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에서 죄의 때를 벗어내고 이제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이 세상에서 특별한 혜택을 받으며 축복받고 천국 가는 걸로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도는 이제 예수로 말미야마 거듭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180도 뒤바뀐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는 사실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인데 그런데 살아가는 그 삶의 가치가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지와 왕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을 텐데 그 거지가 왕자의 옷을 입고 왕자의 그 자리에 앉았지만 그 왕자가 살아가는 삶의 도와 가치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실수하고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처럼 많은 성도들이 예수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놀던 그 가치, 그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라면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죠. 그것을 위해서 변화된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이루신 일에 자초지정을 들어야 되는 거고요. 바울도 시작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간증에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그렇게 자신을 만나주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런 자초지정을 성경과 역사를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 겁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으나 아마도 바울은 그래도 동족들 자기가 예전에 잘못 알고 있던 그런 그릇된 믿음 잘못된 믿음에 있는 자기 동족들에게 그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간절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방의 사도였지만 그래서 이방 전도를 가는 곳마다 그가 어디를 갔습니까? 유대인 회장을 가장 먼저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의 끝에 지금 다가와서는 어떤 거예요? 유대율법자들의 핍박과 박해와 결박이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있다라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가 사랑하는 이 자신의 동족, 형제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전하고자 그 박해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전하고 그런 바울의 결단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런 바울의 결단대로 자신의 결단대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도 뭐라고 하는 겁니까? 아마 그런 일이 있겠지만 너는 어쨌든 로마로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어느 곳에서나 우리는 단지 교회당을 다니고 있는 기독교인, 종교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잊지 말고 나를 그런 생명의 길로 이끄신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서 우리 주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그 귀한 사랑의 복음을 정말 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추구합니다.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데 구원의 문으로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저 잘되고 복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종교생활과 그런 나의 만족을 위한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하려는 이 사탄의 거짓에 속지 않고 온 힘을 모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아가는 그런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변화된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과 성경을 통해 바르게 알아서 그 하늘의 백성답게 사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날 보내신 내 삶의 터 나의 가정, 직장, 모든 친구의 관계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 정말 내가 단지 교회당을 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존재다라는 사실을 알리고 또 그런 의미를 전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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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